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러 봉도할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을 위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루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루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참 인상적인 글을 하나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1975년 랩의 설교 가운데 설교 중에서 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랩의 설교 중에서 이 글은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분이 아마 유대인인데 주기적으로 회당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랩이라는 라삐가 있었는데 그 라삐가 하는 설교가 그의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삐의 설교 전체를 자기 글의 책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1975년 랩의 설교 중에서 라는 글로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장에 가서 그 주인에게 내게 나는 지금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추천서를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가 추천서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누가 썼는지 표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문장에 글만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 중에서도 잠을 잘 잡니다 한 문장이 딱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 중에서도 잠을 잘 잡니다 고용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서도 주인이 이 사람을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그곳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마을에 이 사람이 사나운 비바람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그리고 그 사내를 그 일꾼을 불렀습니다 이를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이 사람이 스스로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밀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밀밭 그 밀 집단들은 아주 견고하게 묶여져 있었고 방수포로 그렇게 잘 싸놓았습니다 다시 곡식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 창고에 그 문마다 빗장들이 잘 걸려있었고 그리고 곡식들은 비밀방울 하나 그곳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잡니다 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삐가 네비라는 라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들을 항상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과 애정을 쏟고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미처 행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항상 진실함이 담길 것이고 사랑하는 일을 깨어가는 우리의 두 팔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전하고 후회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중요한 일들에 항상 신경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쏟고 우리의 마음,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죠? 중풍병자의 상을 메고 온 내 사람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중풍병자도 이 안에 포함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아주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중에 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서로 알고는 그 상을 메고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몇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한 집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전혀 모르는 어떤 한 집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본문이 이야기해 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샤오를 많이 지나도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에 그 중에 네 사람에게 상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이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예수께 올 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사는 바로 예수 그리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이 가능한 방법으로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붙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상을 들고 갔던 이 네 사람만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지붕을 올라서 함께 지붕을 덜어내고 그리고 함께 그 지붕을 파내면서 이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면 이름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란 공동체적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형제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내 옆에 자매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형제가 보이지 않냐고 자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아주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안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다 또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관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것이 헬라우로 페트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성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대표로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요 함께 이루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그리닙니까? 예수 그리도께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에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도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표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네 명의 상을 메고 온 사람들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예수 그리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이 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경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니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그들이 올라갈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중풍경자를 데리고 왔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중풍경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갈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냈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중풍경자를 달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머릿속에 개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 잘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 그랬습니다 말도 잘해야죠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을 앞에 놓고도 그 어려움 앞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생식 고장에 보면 어느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와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에게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엘리에세를 지명해서 이 사람을 저의 상축자로 함께 교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축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축자가 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류를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호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이 자나깨나 교회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옵니다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워요 잠을 자는데 너무 잠이 왔으니까 정말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 기도 나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찬송을 하나 딱 기억나게 하세요 그 찬송이 그것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그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등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중풍명자를 데리고 왔고 믿음으로 지붕을 올라갔고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믿음으로 중풍명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이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무슨 신뢰냐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11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명자를 봤을 때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작은 자의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죄삼을 받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있고 그 죄가 중풍명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일어나 너의 상을 더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 너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때 중풍명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들라고 할 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한 적이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순종히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약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때는 도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점핑한 후에 논리가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요한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셨는데 그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스파인상이 일어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스파인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맞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않냐? 아니 지금 낳기 싫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희한하죠? 너 이제 병 다 나았어요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그곳에만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김병련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모님께서 35살에 뇌갱색으로 목 아래의 모든 분들이 의식은 있는데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쓰러지고 난 후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은 여기가 끝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항의를 할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개척 교유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사모님께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미래가 쾅 닫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80년대에 자신이 늘 불렀던 찬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짓맞던 우리 구출한 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래에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랄까 이 찬성은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분이 약혼식은 두 번 했는데 한 번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스코틀랜드 있을 때 이분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결혼식 바로 전날 데이테라를 나오다가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캐나다로 건너갔는데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또다시 약혼했는데 그분도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사람이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작상 그 곡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 알을까 이 찬송을 복사하는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병년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렴 내 사랑이 너를 꿈꾸게 할 거야 너를 통해 내 꿈을 이루어 갈 거야 참 멋지죠 참 하느님 참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오늘 보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분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그분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신뢰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은